또 애터미 샤런노즈 마스터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얼굴도 잠깐 보여드리고 보셨죠? 선하게 생겼죠? 어디서 사기치게 생기진 않았죠? 저는 직장생활을 한 28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전자공학 전공하고 삼성전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미국계 반도체 회사에 가서 좀 오래 있었고요. 그 외에는 외국계 펀드에서 파트너로 일도 했었고, 앞으로 미래가 플랫폼 기업으로 플랫폼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 한 30억 받아서 여행 플랫폼도 만들어봤고, 참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저는 사실 50대 되기 전에 은퇴하고 싶었거든요. 뭐로부터요? 돈 버는 일로부터. 그래서 사실 직장도 항상 좋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받고 다녔고 했지만, 아이들 키우고, 열심히 들으라고 연락하셨네요. 아이들 키우고, 또 이렇게 사업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노후가 보장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할 때, 은퇴할 나이는 가까워지고, 제가 그래서 50대 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이 애터미 사업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도 이익도 가져가야 되고, 사업자도 이익도 가져가야 되고, 기존 유통 대비 중간 유통 구조가 마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품은 좋다고 하는데 비싸요, 싸요? 비싸죠.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니까, 사업자들만 쓰는 그들만의 리그지, 소비자들이 낄 시장은 아니다라고 봤고, 그렇기에는 우리나라 유통 전체 마켓이 400조라고 보면, 우리나라 다단계 마켓이 보통 5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 한들 의미가 있겠나, 이런 시각으로 항상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란 건, 다단계 제품을 자발적으로 재구매하더라. 이러면 연금성 소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터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기에 앞서, 지금 애터미,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시대적으로 이게 트렌드에 맞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나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려면 24시간 해장국집 사장님이 제일 잘 살아야 돼요. 왜? 24시간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애터미가 과연 미래 트렌드가 맞나? 이런 생각도 좀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년도가 새로운 파라다임의 원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년이죠? 코로나 팬데믹은 많이 들어보셨죠? 내년은 코로나 엔데믹입니다. 엔데믹은 풍토병. 코로나가 그냥 생활의 감기나 독감처럼 우리 주변에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원년으로 보는 게 2022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진짜 절실히 느낀 게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도태된 기업들도 있고 많은 유통회사들이 문을 닫았고 여행회사들 문을 닫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망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코로나 터져서 우리가 못 만나니까 언택트만 잘 되고 오프라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또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죠. 어디에요? 월마트. 월마트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너무 저평가됐다고 34% 정도 골드만삭스가 더 위로 상향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이 있죠. 왜냐? 그런 월마트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데는요. 완벽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들어왔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온라인 세상이 된다고 해서 회사 전 집안을 다 디지털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기업들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에요. 코로나라고 해서 내가 그냥 완전히 뒤처져버리면 생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오늘 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행복이 보장돼요? 돈이 많다고? 좀 편한 거죠. 그렇죠? 돈이 많으면 편한 거죠. 대부분의 힘든 일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힘든데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돈은 어쨌든 잊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 2월에 전 세계에 딱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헤리콥터로 뭐하고 있어요? 돈을 살포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지원금이다 상생지원금이다 뭐다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2020년도 2월부터 5월까지 담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었어요.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0조. 리만 때 2008년도에는 3년 동안 3조 5천억을 풀었어요. 3조 5천억 달러. 3년 반 동안 3조 5천억을 팔았는데 코로나 때는 세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 전 지구가 태어나고 인류가 생긴 이래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돈이 풀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나는 6조를 더 풀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가 돈을 헤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뿌려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과거에는 생산과 경영활동으로 부가 늘었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찍어낸 돈으로 전 세계의 돈이 지천으로 깔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부동자금이 뭡니까? 갈데없는 돈. 대한민국의 부동자금이 9월 기준으로 1,544조로 늘었어요. 굉장히 계속 늘고 있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통화량이 86조 달러. 금융위기 2008년 대비 두 배가 늘었어요. 이렇게 돈이 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신흥국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가 이렇게 돈이 막 풀리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막 풀리면 물가가 올라야 내려요. 그 위험신호로 시장을 처음으로 보는 데가 신흥국 시장이에요. 민감하거든요.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데들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위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곡물도 1년 동안 70%가 올랐고요. 원유는 91.2% 목재 75% 철강 70% 안 오른 게 하나도 없다. 이러다 보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 달에 4.2%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 물가 난리 났다 이랬거든요. 4.2%인데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10월 달에 몇 퍼센트 올랐어요? 6.2% 미국 정책 당국자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발표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뿌려진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예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떨어지고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3.7% 지난 10년 동안 가장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3.7%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어요. 요즘 만 원짜리 밥 흔하지 않아요? 여기 옆에 가서 짬짜면 먹으면 만 500원이에요. 옛날에는 제일 만만한 짬짜면이 만 500원 우동은 냉면 17,000원 강남 가면 18,000원 이러죠. 항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물가, 이런 집값까지 다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돈이 그냥 살포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 세계 주가가 다 올랐죠. 중요한 건 기존의 주가는 뭐예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오르잖아요. 과거 같은 건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요. 월급이 늘어나요. 그 돈이 경제로 뿌려지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지만 경제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투기성 자본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런 와중에도 전 세계 1%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또 테슬러 이런 데들은 제로금리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거를 경영활동에 쓴 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썼어요. 지난 20년간 보다도 훨씬 많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돈을 불려나갔죠. 뭘로? 애플도 그랬고 3에서 5%를 주식 배당하잖아요. 주주들한테 제로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샀는데 3%에서 5%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들이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걸 팔아서 올해 한 해에만 81조 원을 벌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저도 진짜 부럽더라고요. 앨런 머스크 얼굴도 잘생겼는데 돈도 많아 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3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돈일까요? 핀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핀란드 1년 국민 총 생산량이 1270억 불이에요. 한 나라에, 아니 2710억 불 그런데 한 개인의 자산이 한 국가의 국민 총 생산량보다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평가된 거예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 주식까지 팔면 약 4천억 달러까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로? 헬리콥터 머니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갈 데가 없는 부동자금들이 주식 시장에 몰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산가들의 자본은 계속 늘어났는데 월급쟁이들의 임금은 늘어요 안 늘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 폭을 메울 수가 없어요. 1970년도 이후로 자산 상승률과 자본의 이익과 노동의 이익이 크로스를 했죠. 그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70년도 이후로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면서 그 갭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 역사상 남을 거대한 거품 브릿지 워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지 펀드죠. 인플레이션 리스크 계속 커지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이 한 세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서강대에 보면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둠이 파멸이라고 하거든요. 파멸을 예언했던 사람이죠. 주식시장의 파멸. 2010년도 그 다음에 주택 미국 림한 때 그때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그걸 정확하게 예측했던 김영익 교수가 역사상 유래가 없는 폭락이 예견된다고 했죠. 그걸 최근에도 본인이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곧 금융시장의 폭락이 올 거라고 자 이런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버는 돈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노동으로 버는 돈이 노동 없이 버는 돈 불로소득이 나쁜 돈일까요? 그 시각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엄밀하게는 사람이 노동을 안 하는 거지 누가 일하는 거예요? 자본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사놓으면 건물에서 새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불로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 워렌버피 씨 했죠. 그래서 돈을 노동의 산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살 수 있다 없다? 앞으로는 없어요. 왜? 앞으로는 금융 자본이 시스템인 자본이 결국은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계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금융소득, 시스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나라 행복연구소, 하나은행 백년연구소를 보면 직장인들의 삶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퇴직한 사람들의 삶을 들어가서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다 생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40에서 49세 끝나요. 33%가. 50에서 59세는 그때 58%가 끝나요. 그러면 40에서 50세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90%가 여기서 소득이 최고 피크를 찍고 끝난다는 거예요. 60세 때. 그런데 우리 몇 년 살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균 11년에서 1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의 절벽 구간을 맞는 사람들이 35.3%나 되더라. 퇴직자의 60.5%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활비 어려움을. 그리고 36.4%는 경제활동 못하면 당장 1년 뒤에 생활비가 문제가 생겨요. 또 금태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생활비도 많이 쓰고 노후가 즐거운 사람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 비결이 뭘까? 라고 들여다봤더니 무슨 소득이 있어요? 금융소득. 또 임대소득. 그리고 스틸 운이 좋게도 아직 일하시는 분인데 60세가 넘은 분들한테 어떤 일자리가 주로 지워져요? 네? 어떤 일자리? 불안정 고용한 관련된 일들이 주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금태족들은 결국은 금융소득과 시스템소득, 즉 자본소득을 갖지 않으면 노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부터도 나부터도 자본주의가 정확히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노동자가 돼야 돼요? 자본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살라고 그러죠? 앞으로 좋은 데가 있냐고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가는 이 돈으로 돈이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24시간 나 하나밖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경쟁은 뻔한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자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를 보면 제가 28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삼성당일 때는 아침에 4시 전에 일어났어요. 그 외에 직장을 다녀도 9시 50분에는 일어나서 회사를 가야 된다고 준비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노후가 보장이 됐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쉬어야 되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자본소득, 금융소득, 저작권 이런 소득들은 연준무휴, 분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동력은 강해져요?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동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자신도 없어지고. 그런데 자본은 계속 자본력은 아까 보셨죠? 금융자병력은 계속 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노동력은 소멸한다.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아파서 사고로 교통사고 나서 누워야 될 때 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때 더 이상 자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작은 돈이? 안 생기죠. 이게 몇 세에 우리는 부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일본의 노후 파산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일본의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노인들이 일본 노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난해지는가가 나와요. 뭐 때문에? 아파서 10년 아르면 대부분 가난해져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파산해요. 왜? 붕어를 돌보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취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나오죠. 왜? 노동력은? 결국은 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득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냐 대부분이 노동소득 선택했다고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좋은 학교에 나와서 처음 삼성 입사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이제 진영이는 끝났다 그러시더라고 옛날 부모님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이 뭐라고요? 신성하다 그랬죠. 신성하다.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전 세계 부는 다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 내가 만족스러운 산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보면 실제 연봉 계산기 3,775만 원을 넣어서 돌리면 월 예상 실수령이 지금 285만 원이에요. 이거를 생활비 150만 원 빼고 저축을 해봤더니 아파트 2021년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으로 따지면 74년 저금해야 돼. 우리나라 지금 결혼 안 하는 거 이유 뻔해요. 지금 20대, 30대가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살 집이 없어서.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고 있어요. 20대, 30대가. 인구 이동에서 딱 나왔잖아요. 데이터로.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섰거든요. 자영업자 볼까요? 자영업자 치킨 전문제 월평균 매출 1,400만 원, 2,100만 원 그러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으로 보는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44.7%나 돼요. 여기 도전하실래요? 이런 거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면 취업자 중 우리나라는 4명 중 한 명이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종사자가 65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취업자 24%.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뭐하러 자영업을 합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의 4분 월급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자영업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전 세계 8위. 8위.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드물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노후 파산자 4명 중 한 명은 노인. 노인이 돼서 파산하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시스템 소득자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상위 0.1%의 부의 점유율이 하위 90% 부의 점유율을 초과하기 시작했죠. 점점 99%의 부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위 99% 부의 점유율과 상위 1% 부의 점유율이 2015년 기점으로 역전됐어요. 1%가 전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구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서울시 고등학교 한 반에 23명 23명 중학생 24명 초등학생 21명 유치원으로 가니까 18명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올해 우리나라 지금 학계 출산율 예상률이 0.2% 인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2.1명 그런데 우리나라 몇 명? 0.8명 9월 한 달 동안 2만 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지구의 상에서 전쟁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소멸할 첫 번째 나라로 한국을 유엔에서 찍었어요. 이 상태면 소멸한다고 한국은 왜? 자연계를 보면 동물들이 힘들면 새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키울 수 없을 때 가뭄이 들거나 자연이 혹독할 때는 애를 안 낳는다고요. 걔네들도 동물들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보는데 없어요. 왜?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아이를 낳을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는데 어떻게 애가 늘어나냐고요. 그러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 자살률도 OECD 지금 1등이죠. 자살률로 따지면 이런 엄청나게 많은 변화 속에서 개인이 혼자서 미래를 준비하기는 앞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 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다 대학 공부시켰잖아요. 앞으로는 그러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부의 거대 물결이 온다라는 이 책을 제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7가지 기술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메타버스 넘어 핸드폰 이후에 전 세계를 또 하나 바꿀 문명으로 기술로 메타버스를 지목하고 있어요. 가상공간 안에서 쇼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 이미 그건 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도 가죠. 그런 변화들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이 자기 자본으로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과 머리싸움에서 이기실 수 있는 분 로봇하고 힘으로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분 있어요? 24시간 일하는 로봇랑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개인이 혼자서 싸우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지금 여기 준비하고 있죠. 호라이전이라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어서 회사 이름까지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어요. 메타로. 앞으로 이 세상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현실 세계에서 살던 것들 있죠. 누리던 것들이 디지털 세상으로 다 들어오는 거.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는 기업들만 개인들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일로 다 가니까. 계산 뭐 이런 페이도 다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가장 빠르게 느끼고 있는 현실 세계가 가상현실로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디지털 세계로 들어온 거. 줌. 상상이나 하셨어요? 옛날 같으면 줌에 모여서 위팅하고 이제 생활화됐죠? 이런 걸 우리가 딥테크라고 해요. 딥테크. 지금은 초기 기술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기술이 없으면 인간이 사는 거를 생각할 수도 없는 기술들을 우리가 딥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우리 발이 차곡차곡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직방이라는 프로테크 회사죠. 부동산 테크놀로지 회사라서 프로테크라고 하는데 그 회사도 강남에 있는 사업 팔아버렸죠. 그리고 뭐예요? 메타버스로 직원들 출근시키잖아요. 그래서 같이 마우스 가서 옆에 가서 똑똑거리면 얼굴이 딱 이렇게 서로 보이게. 그래서 둘이 미팅해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조건 마이크 켜놔야 되고 스피커 켜놔야 돼요. 집에서 출근 안 해. 그래서 직원을 제주도에서도 뽑아. 능력만 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삶 전반이 비대면 온택트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인류가 이런 변화를 일어나는 데는 폰트가 다 깨져서 나오네. 인류가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가다에서 갈 거에는 우리가 옷을 살려면 어디로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쇼핑하러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청평화 엄청 다녔네요. 생각해 보니까. 청평화 아세요? 아시면 연식이 좀 되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브에서 접속으로 바뀐 거예요. 학교에 접속하다. 그렇죠? 직장에 접속하다. 요즘은 책도 접속하다. 다 접속으로 바뀌었어요. 왜? 핸드폰을 둔 인류 때문에. 포노사피언스들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80%가 핸드폰을 들고 모든 관심, 구독, 좋아요, 추천으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가 전 세계 80% 이상이 너무나 쉽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게 결국은 핸드폰, 스마트폰의 탄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스마트폰과 어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 사업을 해야 잘 되지 않을까요? 왜? 전 세계 돈이 글로 다 몰리고 있거든요.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과거처럼 석유회사가 아니에요. 과거처럼 전자회사가 아니에요. GM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왜? 인류의 8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기존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상권에서 과일 가게 하나 갖고 있으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커피숍 가서 커피 사 먹고요. 정육점 가서 고기 사 먹었어요. 돈에서 돈이 돌고 돌았다고요. 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구멍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자녀들을 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어요? 플랫폼 기업으로 다 없어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터미널들을 모아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상품을 공급하고 그러다니 동네 상권이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는다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전 세계 부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교수 세 분이 리포트를 쓴 거예요. 서울대 공대면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명망 있고 실력 있는 학교죠. 전 세계 0.003%만이 부를 누릴 수 있다. 왜?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만.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버는 플랫폼 스타들만 0.003%만 앞으로 부를 누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불안정 고용층 프레아카리아타 층으로 결락할 수밖에 없다를 서울대에서 예측한 거예요. 2090년까지 본 세상에서. 그래서 2030년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변화를 2030년에 맞는다. 따라서 2030년 이전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점이 2030년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남은 10년 동안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준비하지 않으면 다 도태된다. 다 소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없던 연결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없던 연결.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그래서 죽어라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행 플랫폼 30억 들어서 개인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다고요. 이거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해서 해내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왜? 시장에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애터미란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연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도 성장하고 확장해서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통 생태계는요. 다 스마트폰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기 18.4%가 20년인데 지금 2021년에는 25%예요. 벌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왜? 이런 인류들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소비자. 써서 없애는 사람들. 써서 없애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는데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정체성 자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한다. 어디서 소비했어요? 과거에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다니면서 열심히 소비했더니 포인트 0.2% 적립해줬어요. 천만 원 쓰면 2만 포인트 줬어요. 돈으로 줘요? 쿠폰으로 줘요? 쿠폰으로 주죠. 다른 걸로 받고 교환 쿠폰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할인받을 수 있는 이런 쿠폰으로 주는데 천만 원 써서 2만 포인트면 짜장면 하나 먹고 탕수육 하나도 안 돼.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터미마트로 체인지 해보자는 거예요. 아터미는 현재 거의 5만 가지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죠? 아터미 브랜드로 자체 브랜드로 500가지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브랜드로 한 4만 7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키를 아터미 브랜드에 붙여서 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브랜드몰이 그래서 우리 아터미는 두 개의 쇼핑몰에서 4만 7천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되는 캐시백 레이트를 보면 6.5%예요. 포인트 아니에요. 현찰로 캐시백 되는 평균 할인률이 6.5%예요. 그러면 0.2%랑 6.5%랑 몇 배? 빨리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산수 실력 나옵니다. 긴장하셔요. 32배가 넘죠? 포인트 적립률이 32배가 넘어요. 그러면 포인트 적립률은 소비자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다음 검토해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소비자한테 이번 달에 주문할 거 체크해 주세요 그랬더니 4만 7천여 가중에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를 한 60여 가지 적어서 체크를 받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21만 3천 5백 포인트 이번 달에 주문할 거래요. 이거를 1년 정도 쓰시니까 250만 포인트 캐시백 되는 거 계산해 봤더니 26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내가 쓰는 것만도. 우리가 어디 가서 그동안 물건 썼다고 현찰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모든 제품에 쌀을 사 먹어도 포인트가 있고 커피를 사 먹어도 포인트가 있고 김을 사 먹어도 포인트가 있고 고등어를 사 먹어도 포인트가 있고 로션을 발라도 파운데이션, 바디로션, 여성청결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모든 것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포인트 없는 소비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게 박한결 회장님의 주장의 계획이잖아요. 이거를 오프라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요. 동네 미용실에서 애터미 카드로 긁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쓰는 것만 해도 포인트가 적립돼서 나한테 이런 수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냐는 거예요. 애터미에는 아자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제습기가 23만 9천원에 네이버 최저가가 27만 9천원 애터미에서 23만 9천원 포인트 만 포인트까지 있어요. 어디서 사야 돼요? 수당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어디서 사야 돼요? 소비자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고 저도 이거 샀습니다. 여기 난방이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소파 치워버리고 그냥 이거 놨거든요. 애터미에서 50만 9천원 네이버 최저가 75만 9천원 어디서 사야 돼요? 아자, 뭘 애터미에서 사야 돼요. 똑같은 32기가까지 블록박스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똑같은 선풍기가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면 굳이 다단계든 10단계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라면 맞아요? 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애터미에서 소비하면 소비자한테 이익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제품 품질은 좋냐는 거예요. 제품 품질은 뭘로 할 수 있어요? 반품률 10년 동안 평균 반품률이 0.12에서 0.19% 10년간 보통 온라인 쇼핑 반품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다 2%, 3% 돼요. 그런데 0.19%라는 얘기는 거의 반품이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제품을 이거보다 더 싼 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이런 애터미가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진출해서 지금 몇 개국 진출했는지 아세요? 23개국 진출했습니다. 최근에 키르키스탄까지 합쳐서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성장을 했어요. 어제 참 신문은 즐거운 뉴스가 있었죠. 12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수출의 날이에요. 1년 동안 수출 열심히 한 기업들 축하해 주는 자리를 정부에서 열죠. 애터미가 3억 불 수출의 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포상하는 이유를 거기다 쭉 적어놨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 국가 경제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였다.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애터미가 성장했던 배경까지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설명에.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예요. 이렇게 전 세계에 23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카자흐스탄 남았죠. 또 탄자 들어가는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내년에 몽골 그죠? 계속해서 1년에 5개국, 6개국씩 계속 진출하고 있어요. 회원은 지금 1500만 원을 돌파했고 지금 연평균 55% 매출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55% 게다가 국내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을 해서 지난해 국내 매출 1조 돌파하면서 국내 500대 기업으로 진입했어요. 456위 매출 순위 456위 정말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애터미가 불과 회사 설립 10년 만에 그리고 화장품 매출 볼까요? 화장품 매출 순위로는 애터미가 우리나라 4위예요. 1위는 LG생활관광,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다 광고 엄청나게 하는 회사죠. 애터미는 광고 한 번 없이 애경하고는 67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작년 우리가 7월에 중국이 오픈됐기 때문에 만약 6월 기준 1월부터 다시 올해 풀카운트 하면 애경은 올해 뛰어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애터미가 매출 3위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상업불 수출의 탑 여기 같이 받은 기업이 6개밖에 안 돼요. 상업불 수출의 탑을 받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6개밖에 안 되는데 애터미가 상업불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전 세계 회원 1,500만 명을 보유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애터미가 국민감독원 전자공식 시스템으로 2020년에 1등을 했습니다. 아메이를 제치고 아메이가 1990년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몇 년 만에 국내 기업이 아메이를 제치고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매출 순위 11위 뭘로? 뭘로요? 수당 많이 줘서? 뭐 때문에? 소비자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이면 어디보다 싸게 공급하고 같은 가격이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공급해야 소비자가 몰려올 거라는 유통의 평범한 진리를 실천했더니 소비자가 몰려온 거예요. 돈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폰트가 다 깨져서 보기에 좀 흉하네요. 애터미 시너지 앰플이 중국 뷰티박람회에서 6,600개 화장품 회사들이 출품을 했어요. 거기서 이 제품이 당당히 최고의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애터미 시너지 앰플 일반 화장품 회사들이 출시를 했으면 수십만 원에 팔 제품을 애터미에서는 9만 8천 원에 출시를 했죠. 영국 화장품 박람회에서는 앱설루트 화장품이 3관왕 토너, 아이크림 전체 세트가 3관왕을 세 가지 부분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유럽 화장품 업계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에서 한국 화장품이 이런 상을 받았다. 게다가 이제 2021년에 특허 기술상 대상을 획득했는데 1년에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을 20만 개가 넘게 합니다. 그 중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게 12만 개 정도예요. 평균. 12만 개 중에 이 제품이 1등한 거예요. 특허 기술상. 주름에는 주름, 미백에는 미백, 탄력에는 탄력. 딱딱 원하는 성분에 꽂히는 기술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1등상, 세종대왕상을 특허 기술상. 애터미가 받았어요. 화장품 업계에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특허 기술상을 화장품에 다 준다는 거. 여기다가 NEP 인증이라는 게 있죠. 뉴 엑셀런트 프로덕이라고 해서 이것도 산업통상부 장무부가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한테 주는 인증이거든요. NEP가. 화장품에서는 1200개 중에서 화장품으로서는 유일하게 애터미 화장품이 받았어요. NEP 인증을 받으면 국가가 화장품을 살 일이 있으면 그 화장품을 사야 돼요. 그게 특혜예요.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을 이 한 세트를 아이크림 한 병 가격에도 안 되는 19만 8천원에 파니까 팔려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전 세계로. 애터미 해모임은 7년 동안 동중학교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애터미 해모임 지금까지 판 거를 쭉 하면 지구 4바퀴를 돌린대요. 얼마나 빨리 팔렸는지 아시겠죠. 지구 4바퀴를 돌릴 정도로. 그래서 광고도 많이 했죠. 또 국민 칫솔, 국민 치약 이런 사랑받는 이런 제품들. 또 끊임없이 흰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달에 이거 출시가 될 텐데 대양길이 얘기 들으셨죠. 아베란스라마이드라는 치매 예방하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곡물인데 그거를 상품화해서 애터미가 독점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가정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해서 모아서 수출한다. 우리 지금 아보카도 오일 먹고 있는 게 어디 거예요. 멕시코에서 직접 수매해서 우리가 사서 먹는 것을 먹고 있잖아요. 대만파스도 마찬가지. 대만파스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대만에서. 애터미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글로벌로 소싱하고 해서 애터미는 유통의 허브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아시아에서 5위에 선정됐어요. 포춘지 산하의 기관에 이걸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이 상 이름이 그레이트 플레이스 뭐더라? GWTP인가 그래요. 상 이름이. 그래서 아시아에서 5위로 선정이 됐고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고 선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회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직원들이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성취감도 높고 회사가 좋다는 얘기죠. 미혼모한테 100억 원 기억한 게 2년 전이고 어린이 컴패션이라는 어린이 단체의 천만 달러를 기부했죠. 전 세계 최초의 금액이라고 그래요. 컴패션 생긴 이유로 최고의 금액인데 여기 보시면 애터미가 2021년에 210억을 기부했어요. 올 한 해만. 이 정도 기부한 건 우리나라에서 1금융권 수준이에요. 기부 금액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부한 거예요. 이 정도 규모 회사가.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의 10%를 사회에 다 환원하고 있다. 항상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업계 유일로 CCM 인증.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회사가 모든 부서가 소비자를 위해서 움직이고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2년에 한 번씩 검색하는데 업계 유일로 다단계 업체에서는 이익 인증을 받은 적도 없고 그걸 두 번 연속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CCM 인증받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50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186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받기 어려운 인증이에요. 그걸 애터미가 누가 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는 인증을 애터미가 받았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애터미 고객센터 직원들입니다. 이 애터미 고객센터 직원들의 자녀들의 학비는 누가 줘요? 박한결 회장님의 부인 도경희 부회장님이 자기 돈으로 자기 사제로 주는 거예요. 아이들 학비를.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학비를 주면서 너희 엄마가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너희한테 이런 장학금을 주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보통 돈 있어도 자기 돈 안 줘요. 회사 돈으로 장학금 주지. 그런데 도경희 여사가 대학교 등록금을 못 구해서 자기 자식 대학 갈 때 너무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비스 센터 직원들한테 고객만족 센터 직원들한테 직원 자녀들한테 다 학비를 대주는 거예요. 개인 돈으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 좋은 제품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보통 고객센터는 이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태반이래요. 그래서 CCM 인증받은 기업들이 나오죠. 대기업 97개, 중소기업 54개. 이 정도 기업만이 받는 걸 애터미가 연속해서 받고 있다. 그래서 애터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소비자. 내가 소비자로서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이익일지 아닐지만 보시자는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묵하시네요. 때로는 금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고 이 제품이 나한테 좋다고 하면 쓰고 그럼 우리가 남한테 써봤는데 진짜 좋아. 그럼 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면 나도 이익이지만 남한테 알리면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전파돼서 이것이 그 매출에 대한 35%를 소비자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런 일반적인 유통 플랫폼에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보신 것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오픈했죠. 애터미 퍼스널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쇼핑몰은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똑같았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쇼핑몰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사진 찍어서 여기다가 댓글 쓰고 친구한테 보내면 이걸 받은 친구가 쇼핑몰에 접속해서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나만의 쇼핑몰을 소유했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구매 고객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는 걸 추적해서 상품 추천도 하고 매출 분석도 해주고 이런 훌륭한 플랫폼을 회원 가입만 해준다는 거예요. 회원 가입만 해도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쇼핑몰과 만난 개념이다. 똑같죠?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올리죠? 페이스북 사진 찍어서 올리죠?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내 팔로워들 보라고 그런데 애터미는 팔로워가 없어도 똑같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SNS로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해요. 팔로우, 내가 인기도 없는데 팔로우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 어떻게 하잖아. 그런데 이거는 SN을 통해서 팔로우 숫자와 상관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훨씬 쉬운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을 부지런히 찾으셔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한번 이 애터미 플랫폼의 기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왜? SNS 보낼 때 우리가 시간 안 따지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간, 집에 있어도 보낼 수 있잖아요. 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간편하게 로그인되고 카카오톡으로 비회원도 구매할 수 있고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신제품 홍보라든가 재구매 알림, 제품 제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미래는 아까 메타버스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결국은 궁극적으로요. 증강현실, 확장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이 모두 결합된 것이 메타버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애터미가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 신체 사이즈 자동으로 저장하고 맞춤복을 클릭, 클릭, 클릭해서 맞춤 주문을 하면 스마트 공장으로 들어가서 그때 옷이 제작돼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럼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 이건 소비자 차원이고 그러면 사업자는 애터미 회원 가입하면 나든 양잠종 주인이 된다. 나는 양복종 주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터미가 지금 충청도 정안의 방송국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LCD를 연결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메타버스 구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 애터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터미 사업자의 새로운 이름은 뭐예요? PPO, 퍼스널 플랫폼 오너. 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또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플랫폼을 소유한 그런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널 플랫폼 오너들이 전세계로 연결돼서 개인화된 쇼핑몰들이 네트워크가 되는 그런 애터미 월드가 펼쳐진다. 지금 1500만 명이지만 앞으로 5000만 명, 1억 명 된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어지고 소비자한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펼쳐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부터 시작한다. 남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뭐? 나부터 뭐래요? 마트 체인지. 나부터 마트 체인지 해서 나만 쓰는 것만 해도 한국에서는 30만 포인트 금방 써요. 한 달에 30만 포인트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품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모든 회원의 개인 쇼핑몰을 분양해 준다.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 회원 가입시켜주면 쇼핑몰 분양해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그리고 퍼스널 플랫폼 소유주로서 글로벙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 저도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니까 인도네시아로 미국으로 중국으로 계속해서 사업자들이 연결이 돼요.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애터미나 나한테 안 맞아 하시면요. 상상력이 없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미국 중부에 있는 사람이 동부에 모르는 사람한테 엽서를 보내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한테 엽서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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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이 사람한테까지 가는데 평균 몇 단계만 갈까요? 미국에서 수만 건의 실험을 했어요. 인간의 네트워크 메커니즘을 알기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엽서가 도착하는데 딱 6단계 걸렸대요. 평균적으로. 빠르면 3단계. 평균을 내봤더니 6단계 안에는 반드시 그 엽서가 그 사람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는데 몇 단계만 된다? 6단계만 나로부터 전개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요. 나랑 가까운 인맥들은요. 내 인생 못 바꿔줘요. 왜? 그 사람의 인맥하고 내 인맥하고 겹치거든요. 맞아요? 내 인생이 바꾸려면 그 밖에 있는 인맥을 만나야 돼요. 뭘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에바 주는 건 봐주셔도 제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운 인맥을 통해서 내 인생은 절대 안 바뀌어요. 궤도를 바꾸셔야 된다. 뭘 통해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통해서 왜? 거기서는 같은 관심을 가져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골든 타이밍입니다. 애터미가 점점 초인류 기업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어요. 요즘 애터미 매스컴에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죠?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바뀌고 있다고 예인식이 TV 광고 시작했죠. APP 출시했죠. SNS, ABR 통해서 계속해서 회사는 점점점점 교육 콘텐츠 강화하고 있죠. 글로벌로 1년에 1개국 진출하던 회사가 지금 5개국 6개국씩 1년에 매년 진출하고 있어요. 이 타이밍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냐 자가소비로 누적 포인트 30만 포인트 정도를 나부터 쓴다. 그러면 애터미에서 발생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애터미는 내가 다 써요? 아니면 스폰서가 같이 써줘요? 같이 써주기 때문에 내가 30만 포인트 다 할 일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30만 포인트를 쓰고 내 소비자 그룹이 좌측에서 우측에서 30만, 30만 정도를 쓰면 6만 5천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6만 5천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를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벌었다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애터미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룹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은 점점 커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소득을 만들 수 있어요?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소득. 나의 분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시스템 소득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필품 바꿨었는데 무슨 손해가 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그룹이 양쪽에 이쪽에 이렇게 250 이쪽에 250 보름간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500에서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매출이 양쪽에서 보름에 한 번씩 일어날 때 나는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의 시스템 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좋겠다? 무지 좋겠다? 무지 좋죠. 왜? 왜? 노동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소득으로서 2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그런데 시스템 소득으로서 200만 원은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돈입니다. 애터미 보상 플랜의 특징은 가입비 있다 없다. 유지비 있다 없다. 그러면 쿠팡하고 다른 게 있다 없다. 쿠팡 가입할 때 회원 가입비 받아요? 한 달에 얼마 이상 쓰라는 강제 조항이 있어요? 애터미 있어 없어요?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누구 소개로 왔냐고 그거 물어보죠. 쿠팡이 우리한테 누구 소개로 왔냐고만 물어봐주면요. 우리는 정말 해피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누구 소개로 왔냐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야? 본질을 모른다. 본질을. 네트워크 마케팅이 피해를 주는 거는요. 뭐 때문이에요? 한 번 사면 영원히 살 필요도 없는 물건을 계속 사게 만드는 거. 그렇죠? 사업자들만 쓸 수 있는 사업자들만 쓰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만원 써야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거지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줄로 나의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의 소비자 그룹의 매출을 비교해서 수상을 주게 됩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은 뭐냐면 나로부터 연결된 모든 소비자들의 매출은 내 매출이 돼요. 끊질 않아요. 보통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을 채택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당신이 회원을 가입시키면 당신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뜻 여기까지만 당신 매출이야. 여기서 발생되는 것만 당신 수당이야. 당신이 또 돈을 벌고 싶으면 이 밑에 또 가입시켜야 돼. 이렇게 가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애터미는 나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회원은 누구 매출? 내 매출이다는 거예요. 내가 가입시키지 않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보다 해외에 인맥 좋은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들면 젊은 사람 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얼마든지 이 무한 단계 안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열린 가능성 5단계 안에서 갇힌다는 가능성이 아니고 이 무한 단계 속에서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스웨덴에서 지사 오픈도 안 한 스웨덴에서 판매사가 탄생했어요. 스웨덴에서 어느 나라뿐이냐 미얀마뿐이에요. 한국에 계시는 여기 탑센터 사장님의 소개로 애터미가 캐나다로 전달이 됐고 캐나다에 계시는 미얀마 사장님의 소개로 스웨덴에 있는 분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뭘로? 제품으로 사업으로가 아니고 제품으로 스웨덴에서 이 제품을 써봤더니 야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 나한테 제품 좀 보내줘 내가 좀 팔아볼게 그래서 제품을 받아쓰고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의 지사가 오픈되면서 소득이 인정되고 포인트가 인정되면서 판매사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죠.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제품력 때문에 가능하다. 제품력 때문에 제품이 좋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에는 이제 수당 체계가 있는데 이 수당 체계는 이 자리에 모시고 오신 스폰서님들한테 책상에 앉아서 자세히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은행 금리로 계산한 애터미 오토 판매사 가치를 보면요. 200만 원 정도라면 현재 은행 금리로 30억을 은행에 예치해놔야 돼요. 애터미 오토 판매사 되는데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오토 판매사 가시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이 다달이 나오게 하는데 얼마 예치해놔야 된다고요? 30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30억 자산 가치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면 더 늘어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본다? 60억이 예치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발적 재구매. 저 애터미 제품이 자발적 재구매가 안 되면 이 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다 판로 다녀야 돼. 스스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판로 다녀야 돼. 이것 때문이에요. 자발적 재구매가 된다는 거 제품 수가 증가한다는 거 계속해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회원 수가 증가한다. 회원 수 증가가 내 생각하고 의미가 없어. 많은 다단계가. 그런데 여기는 회원 수 증가가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회원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제품의 가격 구조는 더 좋아지죠. 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 단계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료 수급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실제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보면 3대 상속가 애터미는 코드 상속이 되는 거 아시죠? 이미 상속받아서 그 코드로 아주 괜찮은 삶을 영유하시는 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자, 24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만약 3년 동안 상속받는다면 24억에서 48억을 상속받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돼서 리더스 연봉 1억 클럽이면 3대 상속이면 100억을 받는 거고요. 2억 클럽 로얄 리더스 200억 임페리얼이 되면 1000억이에요. 1000억을 상속해주는 플랜이에요. 1000억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1000억짜리 사업.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미팅이 한 번 오라는데도 그냥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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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다 못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잠 설쳐가면서 준비하고 하지 않아요? 새벽 1시 2시까지 문 열어놓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벌어요? 많이 벌어봐야 많이 벌어봐야 2000 내외 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자식한테 상속해주고 싶어해요? 안 하고 싶어하죠.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지금 저희 총장님 몇 분 다 골프 치러 가셨어요. 사업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목이 터져라. 왜? 소득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 전 세계로. 자기랑 상관없이 해외에서 인맥이 계속 늘어. 소비자가 계속 늘어. 영원히 문을 닫지 않는 마트의 주인들이 되셨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왜? 플랫폼의 확장성 때문에. 전 세계로 확장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로스쿨 변호사 되는데 3억 5,695만 원 들어요. 신문에 나온 거예요. 3억 5,000만 원이 드는 로스쿨에 변호사가 됐어. 그랬더니 법률사무소에서 실습 변호사 모진다고 월 100만 원 주겠대. 이 돈 들여서 변호사 됐는데 이거 주겠대요. 실제 이래요. 지금 로스쿨 졸업생들의 사회적 대우가. 여기서 수습기구 뛰고 해야 여기서 월급이 좀 올라가는데 정말 유명한 로펌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요. 이런 돈 투자하고도. 그런데 에터미는 얼마 준다고요? 천억이에요. 천억.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연금 보실래요? 공무원 평균 연금 재직기간 32년 동안 다닌 분이 68%가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아. 몇 년 다닌 분? 32년 다닌 분.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32년을 죽어라고 일을 해도 그런데 에터미 32년 죽어라고 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믿겨지세요? 믿겨지세요? 그게 믿겨져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 성공 절대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만큼 보게 될지어다. 어디서 들은 얘기 같은데? 계속해서 전 세계에 소비자 회원들 가입시키고 있고요. 모든 미래학자들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과 공유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만든 지수가 있어요. 버핏 지수라고. 버핏 지수가 뭐냐면 국민 총 생산량을 주가 총액하고 n분의 1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인지 지금 미국이 국민 총 생산량이고 주가 총액이 300%가 넘었어요. 거품도 이런 거품은 역사상 유래가 없었어요. 미국의 금융시장이 꺼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재앙이 펼쳐진다고 그러죠. 뭘 준비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개인이 혼자 노력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그런데 애터미는 뭐예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구독, 추천, 좋아요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혼자 싸우지 마시고 애터미라는 연결 속에서 함께 싸우시면 우리 모두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고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